절장한 그 빈 공간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좋은 활동량 그리고 패스 연결까지 보여주고 있죠. 지금 관중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티즌 유소년 선수 유니폼을 입고 관전을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도 보였는데요. 지금 카드가 나왔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퇴장이에요. 박승렬 선수가 앞서서 경고장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박승렬 선수가 퇴장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박승렬 선수가 조금은 과한 액션을 취한 것 같죠. 어느 장면에서 박승렬 선수에게 파울이 지적이 됐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켜보시죠. 지금 판정에 대해서 임정수 주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조금 말로써. 헤더 세컨볼인데요.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박스다쇼. 헤더 세컨볼입니다. 자 지금은 뒤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앞쪽에 경합인데요. 헤더. 자 충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전혜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 근육 격렬이었고요. 이 장면은 오 네. 자 지금은 주심이 보기에 너무도 좋은 시야였긴 했거든요. 하지만 주심은 공이 와서 손에 맞았다.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명백히 손에 맞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주심의 판단이